뭐 이래저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도 안 물어봐. 안 물어보고 찾아보지도 않는다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앞전 시간에 선생님께서 신의 높낮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한 2년 전쯤 선생님이랑 촬영할 때 약간 그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뭔 느낌이지? 그때라는 느낌이라면 선생님이 가장 매력 포인트인 순수함? 팩트를 치르는 순수함? 몰라. 그때는 누구 하나만 잡자는 생각으로 떠들어서 몰라 몰라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잖아요.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해도 해도 안 풀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뭐 안 좋은 일이 연장 중에 나한테 뭐 몇 년간일 수도 있고요. 뭐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막 이럴 수도 있고요.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. 나랑 이제 이 해운 연이랑 내가 갖고 있는 띠와 이렇게 상충이 되냐 원진이 되냐 그렇다고 해서 1년 12달이 또 다 안 좋을 수는 없어.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게 또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좋아져도 좋은 걸 모르는 것 뿐이고 내 달주랑 일주랑 월주랑 연주랑 이렇게 좀 나랑 충이 되는 그럴 때만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. 그렇죠.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? 뭘 어떻게? 무당 찍어서 찾아가야지. 어? 여쭤봐야지. 안 될 때는. 안 좋은 거를 우리네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뭐 비껴가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하잖아요. 그럴 땐 좀 가서 여쭤라도 좀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. 미련스럽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러고 있지는 말고. 또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. 나 역시도 그렇지만. 집안에 뭐 상문이 들어서 갑자기 상문 바람으로 감겨서 집안에 자꾸 아픈 사람이 나타나고. 집안에 아픈 사람이 나타나면 어? 얘랑 나랑 둘이 사는데 얘가 아파. 나 직장도 못 나가고 환장하겠네. 같이 묶여있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비방법도 가르쳐주고 막 셀프 상문 푸는 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. 뭐 이래저래 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많은데도 안 물어봐. 안 물어보고 찾아보지도 않는다 막. 좀 찾아보고 내가 해볼 대로 해보고 정 안 될 때는 우리 부당 선생님도 찾아와야 되는 거 맞고. 내가 월대 같다고 그랬잖아요. 이 연운이랑 월운이랑 내 일주랑 내 띠랑 이 삼합이 틀어질 때는 계속 이렇게 범벅여가면서 이렇게 자꾸 부딪혀. 그렇죠. 저도 좀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럴 거야. 내 연주랑 내 일주랑 월주랑 내 띠궁합이랑 이렇게 연에 들어서서 뭐가 좀 안 좋은 해운년을 우리는 알잖아요. 공부를 했으니까.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눈치 빠르게 빨리 대처를 한단 말이지. 저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그랬거든. 정말로. 그게 이제 일명 어떻게 보면 액뎀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액뎀. 액뎀으로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작게 맞고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응. 우리 이렇게 오셔서 물어볼 생각들을 안 해. 그래서 내가 했잖아. 똑똑한 사람들은 연초에 아주 달달이 월요일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초켜놓고 맨날 물어봐. 그냥. 대놓고 물어보고 뭐하고 물어보고. 내가 좋은 거는 못 갖고 와도 이 안 좋은 거를 깨지는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로. 어떻게 뭐 이렇게 달달이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떻게 궁금증 해결됐나요? 네.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감독님 개인 질문 같은데 나 이거 우리 봐도 어? 어. 좀 그래서 좀 피해가고 내 집안에 내가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잖아요.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. 우리 무당 선생님들 집 가면 맨날 군만 하라 그런다. 뭘 안 그래요.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본인네들이 셀프로 할 수 있는 건 본인네들이 막 하라고 가입혀줘. 그렇죠. 그러니 좀 여쭤보세요.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많이 당하고 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나한테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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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